안녕하세요. 줌박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월 8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3월 8일 오후 5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번 행사는 소규모 행사로 할인 방법은 프로모션 코드 할인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모션 코드 금액만 맞춰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음 3월 28일날 하는 행사가 이번 연도 첫번째 제일 큰 행사입니다. 구매하실 것들이 많으시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음 행사 때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코드 할인은 입력해서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행사가 시작된 후에 제 채널 커뮤니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좋은 제품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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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